엘라스틴의 생활인 인태 안녕하세요. 엘라스틴의 생활인 인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글라스인데요. 이번 여름에 화사하게 쓰시는 결과가 되서 좋습니다. 김태희씨의 162번이요. 162번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여자친구 구현했겠어요?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에 여배우의 여가시간이 좀 궁금합니다. 여가시간... 저는 좀 야행성이라서요. 사실은... 그래서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침형 인간이 너무나 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돼서 밤늦게까지 영화보고 책 보고 그러다가 다음날 일 없으면 늦잠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운동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... 그냥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. 근처에 있는 뭐... 그런 산이나 뭐... 그런 한강 뭐 이런... 예... 야외로 많이 놀러 다니고... 예... 그리고 저녁때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... 수다도 떨고... 영화도 보고... 영화보기 말고 혹시 뭐... 예를 들어서... 뭐... 골프나... 어떤 다른 취미활동이 이런게 있으세요? 뭐... 어... 제가 구기종목은 좀 약해서요. 구기종목이? 예... 아 예... 탁구라도 안 치... 아하... 예... 좀 가르쳐주세요. 아... 예... 아... 가르쳐달라고요? 아... 조만간 스케줄은... 예... 안 들겠습니다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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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..